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음흉한 달빛세력 문을 이기는 맑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낮의 세력 애국애병 데이너 김입니다. 숙명여대의 지성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숙대 트루스 포럼은 정부주도형 개헌관대 대자보에 이어 제주 4303폭동을 민중운동으로 미화하지 말라는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 성명은 숙불세력인 숙명여대 친북학생단체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대자보로 촛불대학생단체 위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숙명여대 트루스 포럼은 대자보를 통해 제주 430 사건이 왜 공산당의 폭동으로 인한 만행인지를 12개의 항목을 근거를 제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제주 430 폭동을 잇는 망명된 시각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숙명여대 트루스 포럼 시국 성명 제주 4303폭동을 민중운동으로 미화하지 말라. 성명 제주 430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건국관대 폭동이자 반란이며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공산당의 폭동을 어째서 항쟁이라 주장하는 것입니까? 남파간첩, 인민군사단장, 폭도사령관 등 사성폭동에 책임이 있는 폭동 주동자들은 결코 사성위 희생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무고하게 희생되신 사성 피해자분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여 숙명여대 학우분들 중에 제주 430 사건을 사회구조학과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여 제주 430 사건이 왜 공산당의 폭동인지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0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세계에 청명하였다. 2. 남로당, 제주, 재정면당 위원장 윤방도 사성위 주체는 공산주의자이고 목적은 공산통일조국 건설이라고 증언했다. 3. 사성 주동자 김달삼은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지하 선거를 통해 5만 2,350명이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문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4. 사성폭동 주동자 김달삼, 안세훈, 강교찬, 고진희, 이정숙, 문등용은 자진,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5.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2대 사령관 이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구하였고 북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6. 대한민국 건국 선거인 50선거 때 남로당은 인민공화국 건설을 주장하며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해 전국 200개 선거구 중 북제주 2개 선거구가 선거 무료되었다. 7. 사성폭동의 주동자들은 자칭 제주인민회방군이라 친하면서 적기가를 부르고 인공기를 흔들며 살인, 강화, 약화를 자행했다. 8. 제주 사성 발발의 주체인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로당 강령은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체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9. 남로당 제주도당은 공식 행사 때마다 항상 스탈린 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부호를 외치며 그들이 공산당의 후예임을 밝혔다. 1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에도 남로당 폭도들은 건국 대한민국을 상대로 1957년 4월 2일까지 항적했고 국민과 군경 1756명을 살해했다. 11. 사상폭동 남로당 세력들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는 1948년 3월 중순경 3부로부터 무장 반격지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12. 6.25가 터졌을 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인민군 지원안영회를 조직하고 북한군이 상륙하면 그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회책했다. 13. 숙명여대 트루스 포럼 시국성령 태극전단 데이너 김 대독